선수들은 경기에 유니폼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EPL이나 이런 선수들은 안 돼요. 그 유니폼이 구단체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기에 홈 경기 갈 때 보면 사복 입고 가죠. 그 세면백 하나. 그 세면백이라는 게 뭐냐면 안에 그 로션하고 샤워, 겔 이런 것들 개인이 쓰는 물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건을 제외한 뭐 그 로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 백 하나 들고 다니는데 들어갈 때 축구와 개인 물품은 개인이 밖으로 반출시킬 수 있는 것은 축구랑 개인 싱가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양말부터 전부 다 벗어 놓고 그대로 두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유니폼을 집에 갖고 갔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소비자 가격으로 그대로 구단에다가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급에서 까지는 거죠. 내가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벗어서 손흥민이가 황희찬이랑 교환했어. 그러면 그 유니폼 가격, 리테일 가격에 120 파운드인가? 그거를 주급에서 까던지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관중석에 던져줬다.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선수가 마음대로 자기가 벗어서 외부에 주면 구단 재산으로 안 돼요. 왜 구단 재산이냐? 토트넴인 경우에 나이키랑 계약을 했죠. 나이키의 물품으로 1년에 500억을 받기로 했으면 그거는 개인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개인 팀에다가 전달되는 거예요. 구단에. 그러니까 그 500억에 대한 것은 구단 재산이에요. 그 구단 재산이어서 그 구단 재산을 개인이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경기 때 나가서 입으라 하고 양말이랑 반바지 이런 거는 다 줘. 대신에 집에 갈 때는 다 벗어놓고 가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네가 갖고 가서 입어. 내가 오웨이 원전 경기를 가는데 팀 단복으로 프랜스 수트를 입어야 돼. 그러면 구단에서 지급해요. 폴로도 지급하고 뭘 지급하고. 그거는 입으라고 그냥 평소에 입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납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은 1년에 받는 유니폼 수가 너무 적어서 선수관 교환도 못해요. 일본 J리그랑 아침 가더라도 유니폼 교환도 못하고 그 정도로 열악해요. 전북 정도면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팀은 진짜 열악하죠. 네. 감사합니다.